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내외방송 뉴스입니다.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 모서리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. 서울 남부지법은 어제 20대 여성 A씨에게 영장실질검사를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. A씨는 지난 16일 밤에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침을 뱉었다가 60대 피해자가 침을 뱉지 말라며 내리지 못하게 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상황이 담긴 1분 26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A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치며 경찰의 뱅이 있다고 소리치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.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 담당 특사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 디트라니 전 특사는 현지시간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이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시선을 빼앗겼어도 북한에 집중하지 않으면 북한의 7번째 핵실험을 마주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는 북한의 포용성을 보여달라고 전했습니다. 스포츠 뉴스입니다. 한국 축구대표팀이 11년 만에 이란을 꺾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. 어제 오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A조 9차전 홈 경기에서 파울루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전반 47분 손흥민의 결승골과 후반 18분 김영권의 추가골로 이란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. 우리나라가 이란과 A매치에서 두 골차 승리를 기록한 것은 2005년 친선경기 이후 약 17년 만입니다. 우리 대표팀은 내일 밤 출국해 오는 29일 두바이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최종전을 치르고 월드컵 예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.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를 돌려받는 방법이 간편해졌다고 합니다.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반품할 때 영수증 등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. 관세청이 마련한 이 방법을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내외방송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